2021년 9월 18일 스타또! 고우!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 파로미 스타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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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조심! 뭐야 진짜? 스타또! 스타ات 잠깐만 조용히 해. 사람 extinct.. 아멘 이거 사람 아닌데..잠깐만.. 뭐야..? 당신은 훌륭이야.. 누구야..? 여기 있죠? 여기서 기운이 나오는데.. 여기.. 여기.. 아.. 잔다 어? 방금 전에 확인했네.. 누구세요? 당신? 당신 누구세요? 잠깐만.. 아.. 아.. 뭐하는 소리야..? 도망가지마 x2 잠시만.. 기운 봐라.. 잠깐만 여기 기운이.. 기운이.. 내가 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발로 건드렸어요.. 제가 발로 건드렸어요.. 뭐야..? 아까 칼자국.. 잠시만.. 잠시만.. 이거.. 잠시만.. 올리지마.. 잠시 터줍니까? 잠시 터지세요? 어디 몸이 불편하십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부족 하나만 태우고 올게요 아따 진짜 짜증나니? 부족도 안 도와주네 이제는 아따 화상 입을 뻔한대 화상 입을 뻔했네 아..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요.. 어르신 우리 말로 하시게요..잠깐만요.. 잠깐만요 말로 하시게요 나가겠습니다..잠깐만요 마이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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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만.. 와..이거 안되나..? 안 되겠네..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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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만..